수환이가 내일 여길 오겠대. 자기 혼자서라도. 애가 혼자 어딜 가? 어? 집니다. 미안. 아, 미안해. 저기요. 이상한 사람을 애가 타고 있는 것 같은데. 총장님,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저게 뭐야, 진짜. 수환아, 너 여기 꼼짝 말고 잠깐 있어? 아, 못 없어. 터널. 올라가, 올라가! 빨리 빨리 고아! 빨리 출발, 출발! 안 돼요, 언니 출발! 야!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 있다니까? 우리가 이것들 달고 부산으로 갑시다, 바로. 지금 몇 호칸? 10,000 호칸! 빨리 가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자신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왜 갔어, 왜! 사투로 됐어!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예전의 운행할 수가 없는데,